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이 맞으시오. 주여 우리가 마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과 의의와 거룩과 영감과 건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혼으로 몸으로 주여 주의 모든 축복을 주 예수여 우리가 주여 믿음으로 적용함으로 주여 누리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윌리포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리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아멘 그리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아멘 내가 갈린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아멘 내가 갈린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아멘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아멘 나는 그리도의 그리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아멘 그분의 권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권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도와 그리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도의 권한의 교통을 알고 그리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 아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 아멘 그리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아멘 그리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의가 아닙니다. 아멘 그리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의입니다. 아멘 내가 가진 의는 그리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의입니다.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의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가진 뒤에도 왜 여전히 그리도를 알기를 추구했는가 그리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은 게시로 말미암아 온다. 아멘 그러나 그리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은 그리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가진 의의입니다. 자신에게서 나온 의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존재로부터 살아가는 하나님 자신이 의를 가질 때 우리는 그리도 안에서 발견된다. 아멘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한 번에 조금씩 그리도를 체험함으로써 그리도를 알 수 있다. 메시지를 듣고 게시로 말미암아 그리도를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멘 그리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리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아멘 내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발견되겠는가 여러분의 좋은 행위 안에서인가 그리도 안에서인가 아멘 다른 이들이 우리를 지켜볼 때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어느 영역에 사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문화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문화 안에서 발견될 것이다. 우리의 선한 행동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선한 행동 안에서 발견될 것이다. 우리가 어느 영역 안에서 살고 있든지 바로 그 곳에서 다른 이들이 우리를 목격하고 지켜보고 발견할 것이다. 바울이 아직 율법에 따라 살고 있을 때 그는 율법 안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그리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보기 시작했다. 바울은 그리도께서 그의 모든 것, 즉 사랑과 친절과 견성과 지혜와 인내와 의도와 태도, 심지어 말과 오주와 표현이 되셔야 한다는 이 상을 보았다. 아멘 그리도를 아는 지식의 이러한 탁월함으로 인해 그는 기꺼이 모든 것을 외로운 것으로 여겼다. 아멘 우리는 그리도의 보배로움에 대한 이 상을 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 이 그리도를 얻어야 한다. 아멘 예를 들었던 사람이 보석 상점에 가서 진열된 많은 기중한 보석을 본다고 해보자. 이 보석들을 보는 것과 얻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아멘 올라파파파파파스카파스카파 로스켈레스켈레스켈레스켈레스켈레칼라스칼라 그리도를 아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자체를 얻는 것이다. 그리도는 신격에 충만히 체현되신 분이시며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그림자의 실제시다. 아멘 오주 예수님 올라파파파파스카파스카파 올라스칼라스칼라 로스켈레스켈레스켈레스켈레 그리도를 얻는 것은 그분의 증량할 수 없는 모든 풍성을 체험하고 누리며 소유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얻을 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체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아멘 올라파파파파스카파스카파 그런 뒤에 다른 이들이 우리를 보거나 지켜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것이다. 올라파파파파파스카파스카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덕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것이다. 아멘 올라파파파파스카파스카파 올라파파파스카파스카파 주 예수님 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기가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란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우리의 의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우리의 표현이 되실 것이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지 일반적인 방식으로 발견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낸 그리스도 자신이란 의 안에서 발견될 것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만 만족하실 것이다. 아멘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기는 이들도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만 기뻐하고 만족할 것이다. 올라파파파파 올라카스칼라 스칼라로스켈레스켈레스켈레스켈레 칼라스칼라 주의와 빌리포서 3장 10절에서 알다 라는 말은 체험하다 와 같은 뜻이다. 아멘 주의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께 참여하고 그분께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처럼 그분을 체험함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아멘 오 주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를 얻는 것이다. 주님 자체를 얻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아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므로 그리스도에 증량할 수 없는 풍선을 체험하고 누리며 수료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여 주님께서는 이미 놀라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주님 자신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가 되셨음을 주고 주여 우리가 기시로 알뿐 아니라 오 주여 이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주 예수의 우리가 날마다 주여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분배 받으므로 오 라카파파파파파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치료를 주셨습니다. 오 치유를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여 주님의 치유를 믿을 뿐 아니라 오 라파파파파 스카파 스카파 주여 우리의 혼과 몸의 그 치유를 주여 체험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오 라카파파파파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 주여 의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그 의를 주여 믿음으로 받을 뿐 아니라 오 주여 우리의 혼과 몸의 주여 그 의가 살아나타내도록 주여 우리는 체험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오 라카파파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함께 주님 자신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여 지혜로 주여 믿음으로 주여 알고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몸의 까지 주여 진미의 은혜와 오 주 예수님의 의의를 주여 축복으로 오 놀란 사랑을 오 주여 놀란 은혜를 주여 체험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오 라스칼라 스칼라 로스켈레스켈레 영에 오신 주님 자신을 우리의 혼으로 보내수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 예수여 오 주여 표현함으로 주 예수여 학대함으로 살아나타내므로 주여 주 예수여 주님을 체험하기를 체험하고 누리고 알기를 원합니다. 오 라카파파파파 스칼라 스칼라 주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주여 아내와 주여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 예수여 우리의 소그룹과 주여 지역과 교회를 축복하시며 오 우리의 현룡의 형제들과 친척들을 주여 축복하시고 오 주여 원하시며 온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오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암으로 주여 하나님의 형성과 명대로 창배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주여 행위하고 주 예수 그리스들을 누려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축복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주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 라카파파파파 스칼라 스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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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